유기견들을 굽는 제일 훌륭한 산책 챌린지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반려견과 같이 산책을 해서 거리를 합산해서 유기견 친구들에게 사료를 기부하는 그런 챌린지라고 한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겨울이고요. 저는 겨울이 보호자입니다. 귀엽다. 챌린지에 함께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모든 빈댕이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적당하죠, 말티즈라면. 아, 그래요? 1.3 정도면 뭐 공면밖이니까. 우리 집 왕니 열매입니다. 열매고요. 8살이고 말티즈 축하십니다. 아, 이제 야광을 달아놨네. 이 저녁에는 우리 작은 개들이 많으니까 잘 안 보이잖아요. 안녕. 저희는 엉뚱 매력 미니 미션 왕꼬네입니다. 어머니는 엉뚱 매력 미션으로 fab 4.1.1.2.2.2.2.2.3.2.3.1.2.1.3.4.1.2.2.1.3.1.1.2.3.1.1.2.2.3.1.4.1.2.2.1.3.1.2.1.2.3.1.0.2.1.2.4.3.1.2.1.3.1.2.2.1.1.3.2.1.2.3.1.2.1.2.1.2.3.1.1.2.3.1.3.1.3.1.3.1.4.1.1.3.2.1.2.4.1.2.1.3.1.4.1.5.3.1.2.1.2.2.1 아이디어 내신 정모를 창조해야 될 것 같아요 산책 릴레이에 저도 참가를 하고 지금부터 스타트를 한번 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을 꾸준히 안 했다면 산책에서 가만히 있는 것도 6월달부터 산책 금지예요 저희 걔들도 산책을 슬슬 준비하고 있는데 빈드기가 또 동네에 있는데 이제 걔들은 바다가 있는 줄 알아요 세상에 논현동만 있는 줄 알지 않나요? 세상에 논현동만 있는 줄 알지 같이 살까요? 조치, 이리 와 조치야 조치야 조치도 늙었다 네, 나이 많이 먹었어요 이제 팔도 빠진 것 같은데요? 산책을 자주 하시고 기념일 때 한번씩 하는데 어느 정도 특별히 여기까지 너무 잘했는데? 산책을 잘해 잘 보는데요? 진짜 명견이에요 아이고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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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자식거라 이거 앉아 실제... 앉아 앉아 용균아 살아 이 자식거라 이거 명견이니 많이 걸었네요 많이 걸었네요 많이 걸었네요 많이 걸었네요 산책 챌린지 엄마랑 시작 시작하자 모찌야 모찌 네 하자 어이 어이 항상 말하는 모찌하고 찹쌀이가 한 번에 나왔네요 찍찌 잘 익었네 오우 모찌는 아주 단단하지 산책 나오면 얼마나 좋아 얼마나 운동했나 볼까? 보이나 4.49 어휴 많이 걸었어요 네 많이 걸어요 많이 걸어요 많이 걸어요 지목을 하고 싶은 분은 어 슈퍼주니어의 이특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의 이특입니다 자 우리 뽕이도 인사하고요 그렇지 만약에 슈퐁이와 함께 산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퐁이 슈퐁이와 함께 슈퐁이와 함께 슈퐁이 한 두 장 엄청 오래 해요 어휴 잘 갔어 어우 잘해 네 엄청 잘해 신났네 신났어 아 자 제가 오늘 슈퐁이한테 산책을 해봤는데요 혹시 한번 이런 좋은 일에다시킬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산책할 타자로 지목할 수 있는 예성입니다 회원님의 훌륭 챌린지를 저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우리 발리관님과 함께 한 거리는 2.3km입니다. 득춘표한 김민우 씨랑 김무연 배우를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무현이라고 하니까 트렌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중이 선수 김민우입니다. 적중이 선수까지 또. 이야, 여기는 우리나라인가요? 이렇게 넓은 데가 있나? 효산인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보신 킨즐랜드 선샤인쿠스에 살고 있는 오스레입니다. 효산? 전 세계에서 참여했네. 그러게요. 킨즐랜드는 개들이 살기 너무 좋죠. 스윗스 세포트예요? 세포트예요? 아니, 나는... 하이트랩푸드가 있어요. 이러게 보니까 세포트가 지금 안 타요. 완전 다른 느낌인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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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녕하세요. 꿈땡이 아동이와 꿈내미 엄마 보호자입니다. 아, 알겠어요. 맞아요. 제가 봤을 땐 이 세 마리 중에 우리 저 아동이? 네. 5kg 미만으로 빠져있는데 아동이 모르시... 카색오니. 카색, 카색오니. 너무 귀여웠어, 진짜. 너무 귀여웠어. 귀여웠어. 기억해 걸어요, 신기하게. 너무 길게 걸어요. 힘들는데? 아이고. 아, 그래도 많이 걸었어요. 형님보다 많이 걸었어요, 형님보다. 아니, 그렇지. 형님보다 많이 걸었어요. 아.. 쟤 산책 안 해가지고 쟤 산책 안 해가지고 성질.. 이제 좀 하네 너무 잘한다 너무 좋아하는데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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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취월장 했네 아유 용하다 다리 앉혀 안녕 이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어? 나도 산책 찍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죠? 응 쟤 게 아닌가? 혹시 쟤 게 아니야? 쟤 게 잘했어 하나 둘 셋 벅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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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분 저 살 엄청 빼서 한 분 또 나온 적이 있거든요 아 맞아요 되게 30킬로인가 40킬로인가를 빼셔가지고 저 완전 빼셨던데요? 3시간씩 걷다 보니까 그때 비해서 40킬로 정도 빠졌어요 40킬로? 40킬로요? 안녕하세요 벅시기입니다 벅시기는 언덕 이제 4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기잖아 고기 제주도 그러면 перем화 Mills 모여서 딱까지 됐던 예 어머 어머 저렇게 붙어가요? 마차다 마차 아니 어떻게 저렇게 붙어가요 너무 귀엽다 총 17마리고요 안녕하세요 주포세득입니다 아 날이 거듭스러워 이기견한테 많은 사례가 주는 겁니다 오늘 빡빡하게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우리 셰프님들도 가입이 많이 쉬어 오 그런 거 같네 쟤들 잘 먹겠다